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수능길잡이 영어 독해 유형편 7강 목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 누구에게 라는 뜻이죠 뒤에 목적과 관계되면서 whom 들어갔어요 whom in may concern may 조동서디의 동사원형이죠 아마도 이것에 우려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관련된 사람에게서 관련된 라는 뜻입니다 I have been 현재 완료의 계속 조형법이죠 나는 이어 왔다 로열 충성스러운 시청자와 였는데 in INSA Nightly News에 for는 기간의 전체사 뭐 뭐 동안이죠 for many years many 여러개니까 s 들어갔어요 수년 동안 나는 generally 부사가 뒤에 나오는 appreciate 수식 해주고 있죠 generally에서는 일반적으로 appreciate 는 감사 하는데 너의 professional 전문적인 형용사 1번 들어갔어요 그리고 serious 형용사 2번이죠 심각한 진지한 진지한 로 역하겠습니다 reporting 보고해 자 오늘 여기서는 about 셀듯이예요 뭐 뭐에 대하여 그래서 로컬 스토리 지역 이야기에 대하여 지역신문이니까 all the local station 모든 지역의 스테이션은 방송국 자 소유교육 뭐 뭐 중이죠 모든 지역 방송국 중에 너의 스테이션 너의 방송국이 has been 현재 완료 consistently 뒤에 나오는 빈수 시켜주는 부사 지속적 자 너의 방송국이 지속적으로 the most 최상급 가장 substantial 뭐 상당한 영향력 있는 라고 요약하겠습니다 원래 상당한 뜻인데 자 this is why 는 뭐에요 이 방송국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is why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래서 this is why 뒤에는 우리가 결과가 나오죠 this is because 뒤에는 우리가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뒤에 보면 I am the most puzzled 결과죠 내가 가장 puzzled 퍼즐을 풀면 우리가 혼란스러운 자 한번 혼란스러워 졌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 여기서 수동으로 써야 됩니다 이게 puzzled 혼란스러워 졌는데 자 전체사는 with 써요 그래서 puzzled with 뭐와 자 너의 선택과 뭐에 새로운 앵커 앵커 뉴스 앵커를 말합니다 그래서 컴마 뒤에 나오는 동격의 보호로 지미 베이커 라는 새로운 앵커를 선택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졌어 자 he는 지미죠 지미는 sim to 뒤에 동사원형으로 뭐뭐 인듯하다 자 느끼는 것 같다 it is his job 이 시에서는 가주어로 쓰였죠 자 그것이 그의 직업인데 either a or b 에서 자 지금 병렬구조 to make에 a 그 다음 to trivialize에 b 지금 형태일치 시켜야 돼요 to 동사원형 to 동사원형 자 만드는 것이 사역동사죠 뒤에 동사원형 자 우리를 웃게 만드는 것이 자 앵커가 우리를 웃게 만들면 안되겠죠 그리고 trivialize 에서는 하찮게 자 하찮게 만드는데 자 every bit 모든 정보의 조각들 자 여기서 that 생략구조 자 he present 그래서 present는 제시 그가 뭐 제시하는 주는 요런 뜻이죠 정보를 심각하게 안하고 뉴스를 재미있게 지금 웃기려고 한단 말이죠 자 나는 have begun 시작했어 완료 용법이죠 여기서는 현재 완료 자 to change 목적으로 썼어요 튜브영상 바꾸는 것을 채널을 every time mr baker is on every time any time 인데 해서 똑같이 every time 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매번 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mr baker가 on 자 on 뒤에는 on tv죠 tv에 나올 때마다 아 질 수 없어 꺼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뉴스 리포팅 자 뉴스 리포트 보고라는 것은 it's not the time for comedy or happy talk 자 아니란거죠 뭐가 아니에요 시간인데 for comedy나 혹은 happy talk 행복한 이야기에 관한 것이 아니야 자 i hope 뒤에도 또 목적격 that 생략 됐구요 자 나는 희망하는데 네가 저 will 조동사 동사원형 bring back 다시 데려오도록 자 the intelligence는 지적 그리고 straight forward는 직설적인이라는 뜻 지점에서는 뭐라 볼까요 솔직한 자 리포팅을 뉴스 보고서죠 자 어떤 보고냐면 that 지금 관계대명사 make me steady viewer over the years 자 또 뭐냐면 너가 만들었던 너의 방송이 만들었던 나를 자 스테이지는 지속적인 시청자로 오버 스테이올스 수년 동안 진정으로 내일 앤더슨이 스탑은 뉴스 진행자의 보도방식이 너무 웃기려고 하고 모든 것을 하찮게 보고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리어스하고 스트릿폴드하게 해라 자 라는 주문을 하는 불평이죠 자 그래서 뉴스 보고로서의 성질은 좀 지적이고 말이에요 솔직하고 이런걸 해야되는데 맨날 재밌게 웃기려고 하고 개드립이나 치고 이러면 안된다 라는 주제를 백기씨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뉴스 진행자에 대한 항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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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